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직도 덥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냥 뒤척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중간에 한 몇 번은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더위가 다음 주 되면 좀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8월 중순경 돼야 좀 더위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는데요. 조금만 좀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주 되면 좀 선선한 바람 불지 않을까 기대도 저희가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 코멘터리 뉴스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온 국민이 90% 이상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한 4일 됐는데요. 4일 내내 아마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혼비백산 했을 것입니다. 박순혜 장관, 사회부총리죠. 만 5세 이하 입학, 학재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러다가 엄마들 또 전 국민에 의해서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오늘부터 이제 국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또 다음 주에는 아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도 안 했어요. 인사청문회 안 하고 그냥 윤 대통령이 그냥 확 임명해 버렸는데요. 인사청문회 겸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저희 유용하의 생활정치와 서울에서 서울에서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장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늘 저녁 8시에 최초 공개됩니다. 교육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순혜 장관은 사퇴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자기도 적절한 시점을 봐서 만약에 박순혜 장관에 대해서 사퇴 얘기를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론화 문제도요. 이 공론화할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철회해야 할 분위기다. 문제의 제기와 규탄이 이어지기 때문에 무슨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공론화하겠다고 그랬는데 뭘 공론화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철회해야지 도대체 뭘 상식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디 한 번도 얘기해 보지도 않은 현장에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이나 하다못해 국회라든가 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대통령이 신속히 하라 그러니까 지시 내리니까 바로 발표한 이거 공론화할 거냐 바로 철회해라 이런 요구들이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 박순혜 장관 사퇴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요. 박순혜 장관이 사퇴해야 5세의 입학 정책은 폐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퇴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사퇴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두 번째 코멘트 뉴스에서 말씀드릴 때 그런 예상과 짐작이 드는데요. 사퇴 안 하면 국회 어떻게 할 겁니까? 제목은 뭐죠? 휴가 때 말이죠. 우리는 언론에서 자꾸만 고민한다 대통령이 노심초사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왔고 실제로 그런 줄 알았는데 영국 관람하러 갔습니다. 물론 영국 산업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는 것은 힘이 되겠죠. 그러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국 관람을 갔어요. 그리고 나온 뉴스가 대통령이 휴가가 끝나도 인사 쇄신이라든가 대통령실 인사라든가 뭔가 쇄신책이 안 나올 것이다.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어제 대학로에서 영국 관람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을 안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란이 심각해지고 있죠. 권진법사라는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권 개입한다는 얘기가 스스로 나왔고요. 또 용산청사 또 대통령실 관저 부인인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테스트에서 후원한 업체들이 3시간 만에 따버렸다. 온통 나라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들끓고 있는데요. 휴가 때 좀 한가하게 지내시는 건 아니냐.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국민 무서운 줄 좀 아시고요. 국민 두려운 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민이 무섭게 나옵니다. 세 번째 코멘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명수 기자가 오늘 경찰에 출동합니다. 경찰 소환 조사인데요. 김건희 씨 통화 녹음 이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는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는 아닙니다. 피의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오늘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전에 선거기간 동안이었죠. 선거기간 때였죠. 김건희 씨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때 MBC의 스트레이트에서 서울의 소리에서 녹음 파일을 제공하니까 MBC에서 방송하겠다. 그랬을 때 딱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때 법원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고는 공개를 허용하는 그런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됐죠. 사생활 부분만 빼고요. 법원에서는 이 당시에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생활과 관련된 해당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또 희한한 사실이 이때 김건희 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날은 1월 17일이었습니다. 올해 17일. 그런데 소장이 송달된 거는요. 대선 끝나고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긴 다음 그 다음 날 10일 날 11일 날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7시간 반의 통화 녹취록을 용기 있게 폭로한 보도한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소환됩니다. 이명수 기자 오늘 가시는 발걸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믿고 확실하게 가서 분명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코멘트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